아 저거에 끝난 애가 아니야 근데 2차전 있어 딱 봐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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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저게 뭐야 무슨 혀야? 어 무슨 돌기야 뭐야 이겨로 어어 어 차크라 다 빨아가 어 개불쌍해 어 저사람들 아빠 돌아와 이러고 있을텐데 애기들이 조졌다 사스케 이걸란 사스케를 한 천명은 만들었겠다 사스케 같은애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자 자 너 너희들은... 충분히 다해 신연된다 왠지 저기 초지는 빨려도 그냥 다이어트만 될 것 같다 근데 웃으면 안... 지금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맞아 그 정도면... 이 세상은 이렇게... 근데 건담인줄 그래 야 너네 둘이 한번 힘 한번 합쳐야지 가는거야 이거는 가자 이건 가야돼 응당 응당 가야돼 응당 응당 가자 15 알겠습니다 뭐하는 거지? 15의 힘은 바로 바로 선술의 힘이었다 그것을 이용해야 하는 것 같다 선수를 이용해서 몸에다 점박이를 내주는건가? 주인을 거는건가? 스사노우에? 어 그런거네 근데 진짜 스사노우가 다리다니면 왜이렇게 진짜 뭔가 너무 이상해 진짜 어설퍼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 센데 이건 진짜 그냥 막 몰아치면 안되겠다 게임을 노잼 되더라도 뭐야 나 왜이래 아니야 이거 다 하기야 이걸 내가 왜 맞아야 돼 이건 아니지 어 다행이다 내가 어디 맞는줄 알았어 내가 응당 가야된다 와 조졌다 스케일 그래 이거지 아 이름봐 나루토 앤 사스케 허어 와 구미가 야 칼들었어 야 우와 미친 아 이거 안되겠어 빨리 죽여야되 빨리 죽여야될 깍이야 이거 와 이거 어떡하지 저거 가드해야되는 부분인가 저거 이거 계속 오는데 내가 이따 가드하고 있자 어 가드하면 된다 가드하면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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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결점은 간단해 어 야이C 와 쟤는 나보다 한줄 더 많아 이렇게 싸워서 내가 져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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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 어느정도 지금 거리를 두고 가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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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끝나면 가자 어떻게 해야 될지 알거같애 자 좋아 할수있어 할수있어 지금이야 어 맞았어 맞았어 자 바로가야돼 바로가야돼 어 계속가 이것만가는거야 어 됐어됐어 차크라 채워주고 좀 앞으로 뛰어나가서 한번 더 정신 못차리게 만들어 그렇지 좋았어 어 좋아좋아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어 피해주고 어 피해 피해 좋아좋아 좋아 오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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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만 그거 쓸수있냐 이씨 어 좋았어 야 댐벼 야 쟤가 적었을때 나도 나선야때면어 어떻게될까 갑질 궁금하네 두루와봐 기생수야 두루와봐 두루와봐 이거 몰라 이거 아직 몰라 이거 피 팽팽해 몰라 이거 게임해봐야돼 야야야야 이건 피해야돼 이건 피해야돼 이거 맞으면 간다 야아아아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조작 오졌구요 어어 우와 이것도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가드가 안돼 어어 이 미친 이거 이거 점프로 해야돼 제발 죽어 아 미치겠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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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왔을때 여기서 이거 날리고 어 오히려 오히려 이 전략 나쁘지 않아 지금 이거 좋아요 여기 왔을때 이거 날리고 어 좋아 좋아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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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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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검기 간다 검기 지구야 미안해 지구야 미안해 간다 감기 지구야 어 버튼의 시전 여기서 잘못 누르면 죽는다 간다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 어디서 개꿈을 어디서 개꿈을 꾸고 있어 야 끝이다아아 끝이다아아 아아아 와 와 디테일 개쩐다 처음으로 피규어가 사고 싶어졌다